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갑갑갑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이요 그 전부터 수술비 보험 정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냥 게임 끝이에요 게임급 여성전용 끝판왕 미친 아 욕하면 안되는데 미친 끝판왕 여성전용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처럼 요즘에 작은 근족 많이 하죠 복관경 수술 시에는 관여수술 특히 10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이프 시술하면 53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시그니처 화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화만 출시가 되었죠 한화생명이든 한화손해보험이든 시그니처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수술비 보험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수술비 보험 미친 수술비 보험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성들만 가입을 가능한 여성을 위한 여성만을 위한 오직 여성을 위해 탄생 출시가 된 여성 전용보험 여성 시그니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성분들 작은 근족 많이 하죠 특히 D25 복관경을 하면 최대 1020만원 어?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 하는데 1020만원? 서프라이 맞습니다 1020만원까지 작은 근종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 남성이라서 너무 억울해 여성분들 1020만원까지 정말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여성생의 1호종 질병 수술비가 4종에서 49세까지 500만원 여성생의 1호종 질병 수술비 4종까지 1회당 200만원 특정 8대 기간 양성 종량 폴립 수술비가 30만원 질병 상급종환 병원 수술비가 100만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20만원 질병 수술비 특정 5대 질병 제외가 30만원 질병 수술비 특정 9대 질병 제외가 90만원 124대가 30대 경증 질환 수술비 모두 합산해서 총 얼마다? 10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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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미친 여성 전용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그니처 수술비 보험 작은 근종시에 이렇게 많이 보상이 되고 하이프 시수시에도 이렇게 보장이 되고 만모톰 위용종 대장용종 이렇게 많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입단보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124대 특정 8대 작은 근종 다 합산하니까 얼마가 보장이 되죠? 작은 근종 복관경 수술비에 1020만원 하이프 시수지에 얼마죠? 530만원 그리고 여기 어디야? 만모톰은 430만원 위용종은 310만원 그리고 대장용종은 무려 2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화 시그니처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우리 작은 근종 복관경 시수시에 1020만원 나온다고 했어요 가장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건 신의료기술이죠 하이프 시술했을 때 최대 530만원까지 작은 근종 특정 8대 양성 용량 폴립 질병 수술비 종합, 질병 수술비 1종과 특정 5대 제외 질병 수술비 특정 9대 제외 124대 모두가 합산해서 하이프 작은 근종은 530만원 5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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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만원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네 농담이고요 일단은 530만원까지 작은 근종 복관경은 1020만원 그리고 하이프 시술은 무려 5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미친 대박 플랜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 누적에서 자유롭게 자궁 유방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쪽으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자궁 유방 플랜 그래서 자궁 난소 특정 다빈치 로봇 200만원 작은 근종 유방 바늘 생검 조직 그리고 특정 유방 여기 보시면은 병변 진공 흡입 절제 질병 상급 종합 수술비 특정 8대 보통 약관 이것저것 다 모아서 한방에 자유 플랜 자궁 유방 플랜으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성만을 위한 여성 전용 보험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 보호망이 시그니처 일단은 여성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과연 7월 8일 날 출시가 되는 여성 수술비 보험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나가신 분들 다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컴퓨터가 뻥난 바람에 좀 늦게 올려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그니처 수술비 플랜이에요 위용종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위용종 최대 310만원 대장용종 21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대장이나 위용종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이럴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8대 기간 양성종량 폴립 30만원 그리고 대장용종 같은 경우도 역시 30만원 똑같이 나오고요 질병 상급종합수술비 100만원 또 오른쪽에도 위용종 100만원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자 질병 수술비 30만원씩 똑같이 지급이 되고 1호종도 역시 30만원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용종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 특정 5대 질환 제외 10만원 또 나오고 질병 수술비 특정 9대 질환 질병 제외 9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용종 대장용종도 310만원 21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미친 대박이다 자 보험료 봐보세요 1호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2번 수술 7이상 통원치료 30이상 약복용은 4만5천원 가입이 되고요 6형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2번 수술 안 했을 경우에는 3만4천원까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장용종 역시 210만원 플랜도 1형은 3만6천331원 6형 같은 경우는 2만7천3백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여성 전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자 유방 양성 신생물 D24죠 만모토험 수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이랬을 때 무려 4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깨 누적도 안 보고 중복까지 중복 보장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매우 찐 특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특정 유방 병병 진공 흡입 절제 치료비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유방 반응생검 조직병리 검사비가 50만원 질병수술비 합산해서 질병수술비 1종 5대 제외 고질병종합병원 수술비 60만원 가입이 되고요 또한 질병상급종합수술비 수술 1회당 100만원 124대 합산해서 1원으로 가입하시면 39,338원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형 같은 경우는 29,631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방 양성 용량 430만원 이것도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맛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 만모톰 430만원 위용종 310만원 대장용종 210만원 자궁 유방플랜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고 자궁 하이프시술도 530만원 그리고 복관경 복관경 시술도 일단은 530만원 아니 1020만원 자궁 복관경 1020만원 그리고 자궁 하이프시술 530만원 만모톰 430만원 위용종 410만원 대장용종 21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작은 근종 10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게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지금 보험료가요 일단은 47,278원이에요 이거는 40세 여성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40세 여성 기준으로 자 그럼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화 시그니처 일단은 30세 기준이고요 30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30년 납 80세로 했어요 왜냐 90세 100세도 되는데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20년 납도 있고 30년 납도 있는데 20년 납하면 7만원 8만원 보장 한도가 좋은 만큼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30년 납 80세 만기하는 게 가성비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밑에 쭉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비행시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상해사망 작은 근종 초강도 초음파 했을 때는 200만원 나오고 유방 반영의 생검 조지 병리 검사비가 50만원 특정 유방 변병 진고 흡입 절제 치료비가 200만원 질병 수수비가 20 5대 제외 9대 제외 합산해서 140만원까지 14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여기다가 질병 상급종환 수수비에 100만원 또 나와서 총 질병 수수비는 무려 2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 생애 1호종 수수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 30, 200, 500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특정 N대 수수비 124대까지 10대 질병은 100만원 13대는 100만원 13대 B는 100만원 30대는 50만원 50대는 20만원 7대는 20만원 이게 뭐 3대 5대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헷갈리는데 저 보호망도 헷갈립니다 근데 새로 출시가 되었고 124대 치액 수수비가 20만원 특정 8대 기간 양성 용량 폴립 수수비 30만원 상해 질병 중환자시 20만원 요렇게 30년나 90세 만기 물론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도 돼요 20년나 90세 만기로 하면 보험료가 30세 기준일 때 지금 현재 4만 보험료가 얼마냐 보험료가 4만 7천원인데요 30년나 80세 만기 했을 때 근데 20년나 90세 만기 하면 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90세까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6,7만원 정도 6,7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40세 기준이에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5만 6천 7백 58원이에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5만 6천 7백 80원 자 그러면은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자 30년나 80세 만기고요 역시 20년나 90세 아니면은 뭐 30년나 90세 이래도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 100만원 최조로 낮게 해드렸고요 납입 면제 특약도 상해 사망 4,900만원 위에 주계약과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5천만원 작은 근종 유방 반을 생검 조직 그 다음에 특정 유방 변명 진고 흡입 절제 치료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밑에 어 그 특약 하나 하나씩 풀이 설명해드릴게요 질병 수수비 20, 30, 90, 100 합산해서 얼마에요? 240만원 240만원까지 질병 수수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질병 상급종합병원 수수비는 누적을 안 봐요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성생의 1호종 수수비 넣어드렸어요 여성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호종 넣어드렸고 그리고 여성생의 1호종 질병 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30년나 80세 만기로 특정 엔대 수수비도 124대 같이 넣어드렸고 그 위에 상해 질병 중환자실 영계 조건 의무계약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드렸고 나머지는 큰 무리 없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상해 사망 100만원 최소 금액으로 넣어드렸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상해 사망 30년나 80세 만기로 같이 넣어드렸고 작은 근종 초음파 보험기간 준 작은 근종으로 고강도 초음파 초음파 집속술 하이프 시술하면 2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유방 반응생검 조직 병리검사비 하면 50만원 또 추가로 나오고요 그리고 특정 유방 병명진고흡입 절제치료하면 역시 200만원 추가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질병수습이 순수하게 20만원 가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외에 일단은 30만원 30만원은 5대 질병 제외된 5대 질병 제외된 5대 질병이란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피부질환 대장용종 외에 일단 30만원 추가로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거 외에도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 질병수습이 9대 질란 9대 질란은 뭐냐면 9대 제외에 50만원 보장이 되는 거죠 관절 백내장 생식기 피부질환 이게 5대 플러스 알파로 수가특정 유방장애 양성진세물 갑상선질환 양성진세물 피부용 종량 대장용종 이 부분 제외하고 9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거 외에도 질병상급종합 질병상급종합에서 수술시에 통원이든 입원이든 그래서 47곳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죠 47곳 여기서 수술했을 때는 100만원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성 생애 1호종 질병수술회당 나오는 게 10만원 금액이 작지만 그래도 지금 1종에서 나오고요 2종에서는 30만원 3종에서는 2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훈구쌤명 같은 경우는 두 종류에 의해 수술했을 경우에도 두 개 다 같이 나오지만 우리 손해보험이나 훈구쌤명 외에는 나머지는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했을 때 1종이든 3종이든 하면 높은 금액만 손해보험은 나오고 생면보험 몇 가지 회사들 1종 3종 같이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성 생애 4종에서 500만원 5종에서 500만원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성 생애 1호종 질병수술회 1종에서 10만원 한 번 더 나온다는 거 그리고 2종은 10만원 3종은 100만원 그리고 4종은 200만원 5종은 200만원 플러스 알파로 중복돼서 또 한 번 지급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24대 10대 질병이죠 10대 질병이란 고혈압 뇌혈관 뇌혈관 심부전 폐혈증 크로이치펠트 약국병 파킨슨 뇌전증 대동맥류 중추신경계 탈수초질환 이런 거 했을 때 100만원 나온다는 거 자 13대는 아까 탈수체질환 까지 하고 13대는 결행 당뇨병 수마겸 뇌 척수염증 폐렴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그 다음에 간질환 위시비장계약 위공장 급성 체장염 체장질환 비장질환 중증근무려증은 100만원 추가로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24대에서 13대 질병수리비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13대 폐질환 관 담낭 체장의 양성진세물 투막의 양성진세물 뇌 중추신경계 양성진세물 부갑 부갑상성기능 뇌아수체 그 다음에 뇌성마비 자유신경계통 수도증 버거시병 기간지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100만원 또 추가로 나온다 아우 힘드네요 30개 질환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50만원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0대 질환 50대 질환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게 많습니다 50대 질환 네 유방의 양성진세물부터 미타의 어 비뇨 생식계통의 기타장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든지 아시겠죠 124대 7대 수둡이란 하지정맥류 발바닥 근막성 섬유존증 어깨 유차성 관절 남령 손목 터널 중후군 안검하수 수면무호흡증 전신결합조직장애를 말합니다 20만원은 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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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기간이란 간 담관 최장 기간지 폐 갑상선 남성 여성생식기 위 12장 대장을 말합니다 30만원 추가로 나온다는거 그리고 어 상해 중환자실로 입원했을 20만원 플러스 나오고 그 다음에 질병 중환자시 20만원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음 네 나와있습니다 여기있네요 자 지급하지 않는거 뭐 피범자가 고의로 자신이 해친 경우 네 당연하죠 고의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수익자의 보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범자 해친 경우 전쟁 정신까지란 정신 그 다음에 여성생식기 네 그 다음에 습관성 유산 불임 요런거 보장이 안되구요 피범자가 임신 출산 재앙절개 산후기로 수술한거 안되구요 선천 기형 변형 염색체 Q00소부터 99까지 이게 선천 질환코드죠 화염속 모방 안되구요 비만 요실금 직장 한문 치아 우식증 안되구요 건강검진을 통한 검검진은 안되구요 하지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른 검진센터는 보상을 해줍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안되고 영양제 비타민 호르몬 그 다음에 보신용 그 다음에 친자확인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보건술 이런거 다 안되구요 밑에 보시면 단순한 피로 권태 안되고 주근깨 다모 백모증 딸기코 주사 전모반 피범자 하염성 그 다음에 사마귀 여드름 노화 피부 탈모 등 피부질환 요것도 안되요 15 16번 이거 요것 때문에 요즘에 발바닥 티누 요런거 안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이에요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근데 이거는 등이 뭐냐면 티눈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이잖아요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티눈도 등에 포함이 돼서 안준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발기부전 불감증 단수코고름 수면무업증은 보상합니다 단수코고름은 안되지만 수면무업증은 되고요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수코고름은 안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외모개선은 안되고 기능개선은 가능하다는 거 쌍꺼풀수술 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화수 안검 내방은 치료를 위한 시력개선은 그러니까 안검화수 안검 내방은 미용 목적으로 쌍꺼풀은 안되지만 시력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연술은 안되고요 당연히 유방확대도 안되고 네 이런거 안된다는거 뭐 주름살 제거수 이런거 안됩니다 네 하지만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됩니다 사실교정 안화격리증 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교정 시각개수술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의 목적 수술은 안됩니다 안경 콘텐츠렌즈 대체하기 위한 수술교정술 국민건강보호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시력교정으로 봅니다 요건 안되고 당연히 외모개선이나 외모개선 다리 하지정맥류 요런것도 안된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